저는 벨트부터 먹을게요 약간 탱탬 빌드업 진행해보겠습니다 약간 태블망 쪽을 먼저 만들면서 빌드업하고 싶긴 해요 태블망 이거 빨리 설명도 다 나오면 좋겠다 그죠? 내가 처음 아는 사람들도 편한데 연운? 구원? 구원말고 뭐 먹으나 태블럭 아 근데 구원도 나쁘지 않긴 한데 빛이 수호자 조련사 넌파라 폭식할 시간이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할거냐면 초반에 윰료미가 빨리 나온다면 윰료미 포병대 약간 요런 느낌 윰료미가 안뜬다면 수호자 애들 싹 다 사면서 수호자 포병대 아니면 수호자 그 이름 뭐야 민첩사수인가? 아무튼 운전자야? 일단 템빼기에는 좀 애매하게 떴거든요 별로다 민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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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성 변환자? 아 살짝 고민되는데 근데 플레진강채면 요거 한번 돌려봐도 괜찮을거 같거든요 플레진강채는 좀 귀하니까 어 플레진강채때 요거 돌려보는거 괜찮아요 돌리자 어 어 와 40 40 얻는거네 아 리롤되게 나쁘지 않을거 같긴 한데 이거 3마리 사놓으면 40 40 40에서 120인가? 한번 해보자 일단 다 사봐 이러면 일단 40씩 아 40씩 맞나? 아 10씩이구나 4번 이러면 십십십십십 중간 아 이거 딩거를 내리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2성 붙일때 이게 다 적용되는거면 리롤덱에서 너무 좋겠는데요 다음단에 딩거 내리고 확인해보죠 아 합쳐져버렸네 잠깐만 이걸로 보면 되겠다 어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 아 10이 증가됐다 뜨네 합치면은 20이 증가됐다 뜨겠죠? 아 아 뷔시빔 이러면 그렇게 좋은거 같진 않은데 아 잘못 골랐나 이러면 그냥 딱 4번만 받고 끝내라는 소리 같네요 그죠? 합칠 때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맞지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사귀긴 하겠다 요거 빼놨다가 진짜 삼성작 보는 김으로 1 2 1 2 3 이 3개를 한번에 굴려가지고 40 40 해가지고 80 받고 또 3개를 80 80 해서 하나 받고 80 80 뽑았고 80 80 뽑았고 말 안됐어 아 운념이 안드니까 운념이면 버리죠 버려 잠깐만 수호자를 쓸거면 근데 이렇게 내리고 있는게 좋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써 전 아래 기물들만 쓸겁니다 지금 아 요거 별로 같다 생각보다 근데 음 요거 진짜 별로다 요거 안써야겠다 이제 요거 별로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쓰기 애매해 너무 많이 맞아야지 어 이거 수호자 만드는건데 오케이 육수호자로 갑니다 일단 육수호자 가고 그러면 조합을 육수호자 플러스 알파 아 음 요렇게 하고 굉장히 어렵네 결전을 향해 살려보자고 전부 끌고 와 모두 무릎 꿇게 해주지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아 아 나 진작 진짜 잘못 고른거 같애 딴 사람들 다 센데 뭔가 저만 좀 애매하게 골라진거 같거든요 큰일 났는걸 큰일 났는걸 큰일 났는걸 아 아 이거 진짜 깐깐하다 한 40 증가 됐어야 됐는데 그쵸 세터도 이번에 버프되서 괜찮을수도 일단 필요없는거 팔자 잊어보고 싶어 필요없어 인첩 세터랑 블라디어 팔아버렸는걸요 얘는 지금 40 얘 10 근데 40하고 10을 해도 40하고 10을 해도 40밖에 안 쌓여요 아까 보니까 이러면 세난 올려도 되잖아 세탄은 좀 더 키워 잡겠지 오 새 와 지팡이 아 지팡이 두개는 좀 흠 얘로 쓰다가 합쳐야겠다 지금 아래 스택이 보이긴 하네요 그쵸 요거 4스택인가 음 얘도 4지 이러면 다 올리고 메모리 어렵다 너 안쓰고 너도 4니? 너도 4니? 어 뭐지? 여기가 약한거겠죠? 여기도 약간 키우는 진강체거든요 적을 처치할때마다 영구적으로 3에 공격력 여기도 키우는거긴 한데 나도 마찬가지 이 40 때문에 이긴건가? 이 40이 좀 크긴 해요 생각보다 좀 크긴 해요 약점 사령의 전율 천상의 축복 음 음 천축할까? 진짜 나중만 생각해서 어차피 약간 태블망의 이온 약간 요런거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암라인에 천축으로 가자 딱 40만 올라요 분명 아래 키운것도 있었는데 분명 아래 키운것도 있었는데 이러면 얘 아직 30이지 얘 올리고 이렇게 왜그러시죠? 아수호자인데 설마 약할까요? 라고 말했는데 암살자를 만나버렸네 유튜브 채팅이요? 잠깐만 어 뭐야 아 유튜브 유튜브 채팅이 안보이지? 잠시만요 해결좀 하고 올게요 어 요거를 아 예 왼쪽위에 안올라오죠 아예 왼쪽위에 안올라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 여전히 안 보이네 이 수분만 안 보이는 거죠? 여길 뭘 넣어야 좋을까? 뭘 뭘 넣어야 좋아? 아 자꾸 봐도 포평 된대 인정 유튜브는 제가 따로 켜서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바로 켜놔야겠다 어? 보여요? 안 보이는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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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만 보기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가자 이제 자 질문들은 다시 써주세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데이터 샘플로 어떤 덱? 음... 지금까지 데이터 샘플 봄섭에는 다다음주 수요일일걸요? 6월초? 다다음주 맞나? 다음주인가? 다다음주겠죠? 어 다다음주 오 잘된다 레오나 가져가야되고 어 수호자나 또 떴다 이게 포병대랑 축제는 못만들잖아요? 수호자밖에 만들게 없긴 해 어라? 아싸 그래야지 어? 어? 아이 괜찮아 삼성 찍을때 다 합치면 되겠죠? 오 잘된다 한 번 더 오 스태틱도 하나 줄까 그냥? 수호자는 완전 탱커죠 그냥? 이 실드 주는게 수호자에요 어 나온다 전투당 한 번 체력이 50%가 될 때 가장 가까운 아군과 자신에게 최대의 체력의 일정 비율만큼 보호막을 사용 지금 사수호자니까 최대 체력 빌의 50%를 체력이 50% 까였을 때 옆에랑 자기한테 받는거에요 헉 그렇죠 그냥 포병대는 뒤에 딜러로 쓰는거고 좋으니까 어? 잘 보세요 지금 10증가 10증가 40증가를 해도 결국엔 40증가 포병대는 넘어거라 크래쉬 그래서 결론 40%만 증가시키면 그때부터 막 올려도 됩니다 마지막 어어? 징크스를 팔아버렸네? 괜찮아요? 체력이 달아야 좋은건가요 그럼 그쵸? 체력 달아야 보호막이 생기니까 근데 체력이 안달아도 좋은게 안달면 앞라인이 안죽는단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뒷라인이 딜하면 되니까 달든 안달든 가 어우 쓰레쉬 원컴 좋아 아 아니 여기 피가 너무 없다 아아 아니 튼터한테 수호자를 줬어야 됐나? 아아 얘 아니 뒤에부터 죽여버리는데 삼성찍으면 달라져요 골베 견제해주면서 야생의 뒷줄이다 에오나 40 축제? 축제는 안 섞을거 같아요 네 볼베는 이제 뒤에들한테도 딜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른쪽 아래보시면 최대 세명의 적에게 더 피해 있죠? 저거에요 그냥 스태틱도 줄까? 아 근데 이온 있잖아 그래서 싫어 이제 싹 다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P30이면 싹 다 돌리자 돌려서 프라움 삼성 스파 삼성 노려줘야 할 듯 인정 거학 가야겠다 그럼 여기서 벨트 먹고 육소호자 좀 쉽게 노려주고 1코짜리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럼 맞나? 아 한마리 써야되네 아닌가? 아 한마리 써야되네 맞다 맞다 1 2 3 4 5 아 한마리 써야되네요 아 와아 아 아 첸은 나중에 볼거 같기는 한데 이롤이 좀 느립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예의 아씨 레오나 팔죠? 아 잠깐만 용가리 아 용가리 섞지 말까 그냥? 용가리 섞으면 괜히 한자리 더 쓰잖아 용가리가 좋지도 않은데 수호자 용가리 그쵸? 수호자 용가리는 차라리 안쓰는게 다를수록 나 거학이라고 징크스를 구석에 놓고 세나를 약간 여기나서 무조건 얘한테 보험하기 좀 빨리 가게 해야겠다 어 예 어우 느려 저 지금 최대속도거든요 진짜 최대속도임 아 배치도 바꾼다 해놓고 안 바꿨다 얘들아 버텨줘 그럼 삼성 여기서 무조건 체력템 많이 가져와야겠다 확실히 트타가 처음 나온거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스킬이 바로 터져서 원래 3초 뒤에 터졌거든요 아 너무 너무 딜템이야 아우 어 아니야 행템 하나에 어 잠깐만 어 나 이거 탐나는데 살짝 탐난다 아 벨트 안 먹어도 돼요 돌려서 나오면 되죠 뭐 돌릴까요 끝 끝 좋아요 요술사가 돼버렸네 잠시만요 아 코르킹 아 코르킹 아 제발 떠줘 아 너 말고 아 아 아 아 느렸다 내 손이 0 아니 2초만 빨랐어도 트타 안쌌다고요 제가 아 방금 용 그 보물용 에서 나온거 말하는거죠 나 거긴 안보긴 했어요 아예 안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 맞죠 아하 이런 실수를 못봤어요 상점을 아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어 진짜 요술사 코르킹을 해버릴까 근데 요술사 두개를 어떻게 넣어 당연히 마이 이거 세나 팔고 요렇게 뭐야 징크스한테 템 옮기죠 얘가 최대 체력 그거 수호자 거기 있어가지고 어마 뭐야 이거 누가 센거야 아 근데 저도 세죠 나도 이제 사실거 다 찾긴 했어 천천히 레벨업만 하면서 밸류업 조금씩만 해주면 돼요 적절히 시너지 어울리는거 저도 이제 뭐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수호자 뜨긴 했다 수호자 뜨긴 했다 일단 얜 바꾸자 수호자를 얘를 해주자 어차피 마크 잘해주는데 그저 잘 막아주잖아 아 요걸 써야될까 근데 요거 쓰려면은 아니 육수호자는 하고싶어요 솔직히 근데 육수호자 하려면은 얘네 둘 빼야돼 8렙가서 8렙가서 얘네 둘 뭘 뺄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있다고 본다 육수호자는 진짜 말이 다르거든요 최대 체력비의 80%야 80% 진짜 말이 달라요 말이 안돼 서원이 달라 어 뭐임 아까 수호자를 먹었으면 좀 쉽게 했는데 아 그냥 벨트 가져올걸 잠시만 누나 먹어볼까 공속 빠르고 삼성이니까 40 증가했으니까 5에 50임 요거 5포병대 보다 오케이 육수호자 해봅시다 조금 더럽게 해볼게요 더럽게 이러면 얘 안쓰잖아 얘 9렙가서 쓰거든요 이러면 팔고 이자보자 오케이 육수호자로 가 육수호자가 나름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길은 충분해 길은 충분해 솔직히 진짜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덱이라서 지금 5포병대라 쎄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3포병대만 넣어도 충분해요 고밸류 좋죠 버그 버그 클럽아 볼베 버그? 1 2 3 4 5 레벨업 안되고 얘는 왜 스택이 안보이지? 어 오르고 있는거구나 전사 초중반 피관리? 전사도 약간 확률이죠 확률 시너지 오 리신 먹겼어 불쌍해 잠깐만 체력 몇이 체력 9천 와 리신을 먹여버리네 체력 9천 근데 나 고학이라고 어? 어라? 어디갔지? 이상하다 제트타 버신분 제트타 버신분 아 라위? 라위 잠깐만 라위도 있으면 좋거든요 일단 얘 체력이랑 방어력 몇 배는지 봅시다 방어력 90 누난 빼고 라위 박자 아 코르키야 왜 뜨는거야 이 친구야 나 육소자 하고 싶은데 육소자 하자 아 짐크스를 내릴까? 진짜 진지하게 거물의 펀치 이게 뭐죠? 모구레 갑옷 오 피해받을때마다 좀 이런거 오르는거네요 일단 넘어거라 진짜 단단하긴 하거든요 이제 아 아 아 브라움은 안죽는데 브라움은 안죽는데 이게 다른 애가 죽어버렸네 아 으 아 아 아 ㄷㄷ 어어어어 어 한쪽이야 이렇게 할게요 얘가 광역기에 너무 먼저 죽어 얘가 좀 수호자를 받아야겠어 진짜 안죽긴 하거든요 아 얘 죽었다 볼베가 짱이다 내가 아까 볼베 쓴거랑 좀 다른데 뭐야 뭐야 피웁 피웁 뭐에요? 어? 뭐야 이건 또 뭔 버그야? 피웁 없는데? 회복템도 없잖아 뭐임? 아 이 분노 피웁인가? 아 상대 체력이 높아서 이 피웁이 진짜 엄청난거구나 허연숨결 맞나? 맞겠죠? 상대 체력이 진짜 높으니까 최대 체력의 45%에 해당하는 피웁을 하는거에요 얘한테 졌다 어 이 체력 아니 얘 버그 걸려 아니 이 버그 왜 걸리는거에요? 아니 체력이 흐흐흐흐흫 demolished 오.. 마이너스lä 마이너스 20억 와 마이너스 20 21 2백 210억? 저건 못 막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